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도에서 빅토리아 니키 300을 타고 광주까지 이렇게 커플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커플이 이렇게 결혼하셨나요? 아직 AB 커플이 이렇게 광주까지 놀러 오셨는데요 빅토리아 니키 300 동호회에서 만나서 오신 거죠? 원래 알던 사이에서 같이 바이크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요? 바이크를 타다가 만난 인연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바이크를 입문시켰죠 아 그러셨군요 니키로 입문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빅토리아 니키 300을 타고 지금 경기도 김포에서 출발해서 어디 어디 들리셨어요? 군산? 군산 갔다가 군산에 섬을 돌고 광주로 왔습니다 섬이랑 하면 선유도 갔다 오셨나요? 좋은 데로 갔다 오셨네요 그럼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다음은 이제 완조를 갔다가 해남에 있는 땅끝마을의 끝을 갔다가 다시 복귀합니다 멋있다 저희 빅토리아 니키 300을 타고 우리 SYM의 크루이심 300을 같이 타고 지금 현재 전국 일주로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광주토리아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광주토리아는 여기 니키를 타셨던 나베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소개로 왔습니다 그렇게 친절하다고 너무 감사하구요 올라가는 길 또 잘 올라가시길 바라구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바이크는 타세요 안전한 운전을 기원합니다 안녕 너무 이쁘세요 남자분 보고 잡아봐 유명해 남자분은 상관없어 대단한 바이든 이랍 감사합니다.